혁명을 주창할 자들. 일단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에서 이게 뭐냐. 이거 바로 그저께입니다.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한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의회죠. 뒤에 의회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금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저기다 딱 해놓고 트럼프를 반대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건데 여기 뭐 써있네요. Christians against Trump.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반대하는 건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10월 3일에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날부터 워싱턴 DC에서 Pray, Vote, Stand Summit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매년 있는, 저도 많이 참석했던 DC에 있을 때 많이 참석했던 집회예요.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는 워싱턴 DC에서 하는 집회인데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 미국의 정치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 에스터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전에는 펜스 부통령도 왔었고 여기 벤 칼슨 잘 아시죠? 선생님. 허커비, 그리고 또 빌리 그램 손녀딸, 시시 그램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이 10월 3일날부터 어제까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다고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실 되게 많이 비슷해요. 이 사람, 이 Christian against Trump라는 이 단체가 또 이름이 있어요. 자기네 단체 이름이 뭐냐면 Faithful Christian이에요. Faithful Christian.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이 Faithful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Faithful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로잔 선언문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의제기를 해가지고 신실한을 결국 삭제시켰죠. 이 로잔 선언문이, 서울 선언문이 사실은 미리 이렇게 유출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또 이것을 또 많은 부분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의는 안 차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게 되어서 제가 이거 로잔 선언문에 관련해서 미국에 아까 여기 계신 이 FRC라는 곳에서 Family Research Council, 가족연구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제 이거를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관계자들한테 메일을 보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로잔 서울 선언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랑 생각이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선언문이 대회 마지막에 원래 발표가 돼야 되는데 초반에 발표가 되면서 서울에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부르지즘을 통해서 이것이 많이 수정된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길래 너무나 다들 이거를 지켜보고 있구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걸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0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12일 날 에스터 콜이라고 해서 A Million Woman Conference가 모입니다. 100만 여성들이 미국의 워싱턴 DC 의회 앞에 이렇게 이 의회 앞에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이는데 이것은 무엇을 카피하는 것이냐 하면 97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7년에 10월 4일, 10월 4일 내에 딱 27년 전이죠. 27년 전에 Promise Keepers라는 남성 단체, 남성 보금주의 기독교인 단체가 여기서 100만 집회를 했어요. 100만 집회를 했어요. Promise Keeper. 이때 제목이 뭐였냐? 이때 모임의 제목은 우리 에스터의 국어랑 비슷해요. Stand in the Gap. 뭐죠?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 맞아, 이겁니다. Stand in the Gap. 영어 표현이 AESB 성경에서 그대로 따와서 Stand in the Gap Conference라고 해서 100만 명이 저기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따라해서 이번에는 여성들이 모인다 해서 에스토스 콜, 에스터의 부르심.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면서 에스토스 모이는데 물론 가족들도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11월 5일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미국 교회가 깨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가 연합 예배를 10월 27일 날 미국에서는 또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11월 5일 선거, 아주 대대적인 선거가 있기 바로 전주거든요. 바로 전주에 이렇게 한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그러한 똑같은 싸움을 한국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지금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 소식들을 영어로 포스트 만들고 자막 달고 해서 미국에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드백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핍박을 본격적으로 읽어볼 텐데 이 한국 교회 핍박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장, 서문 첫 장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핍박한 것은 105인 사건 이렇게 해서 본인도 핍박 당하다가 몰래 빠져나온 거잖아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이걸 쓰셨는데 1913년에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회와 민족과의 깊은 관계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민족,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란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와 정치 또는 교회와 국가 간의 그 관계를 일본이 간파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교회 간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쓰셨던 그 책에 의하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의하면 교회는 정부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이죠. 아, 정부는. 죄송합니다. 정부는. 아, 교회는 정부의 근원은 맞네요. 교회는 정부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그 근원은 그 근원에는 바로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제 일본이 알았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지 않으면, 교회를 죽여놓지 않으면 이 땅에 식민지여야 되는데 이 땅이 자유가 싹트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조선을 핍박하는구나. 조선이 특히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이 말을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반응을 저질렀어요라고 하면서 저기 서양에다가 고발하는 책이 아니에요. 고발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서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일본의 잘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한 것을 지금까지 여덟 가지를 했다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 여덟 가지를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미래 수동태로 이 여덟 가지를 바꿔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글을 쓰는 것은 일본의 잘못함을, 과거의 일본이 잘못했을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뿌리이자, 근대사, 근대사의 주역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번영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또 우리가 미국, 한국에 있는 교회사를 우리가 훑어보면 한국 교회를 빼놓고서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그 사실을 여기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양화진에 다녀왔어요. 양화진에 다녀왔는데 거기 선교사님 역사 보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이분들의 희생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너무나 당연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사실 없어요. 미국 빼고는 그런 나라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사랑하셨어. 거기 이승만 양화진의 홀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글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많은 15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여기에서 어린아이들 다 희생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쓰셨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뿌리와 주역과 원동력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대한민국이 사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너진 성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 때문이다. 에스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125쪽에 물론 버전은 조금씩 달라서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조그마한 산천 고울에도 8000명 인구밖에 없는데 교인수만 4000명 이상 되는 곳이 많으며 이게 1910년대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일 규모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교회당이에요. 제일 그 마을에서 제일 그래도 그럴듯한 건물들은 다 교회당 아니면 기독교 개통의 학교이며 배제학당이 있고 평양에는 승실학교가 있고 전부 다 성교사들이 세운 근대 학교들이 그럴듯한 건물들은 다 교회 개통의 학교들이며 그 부근에 촌락의 많은 곳들이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이 되면 평균 1200명에서 1500명의 교인들이 두세 차례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2부, 3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또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모여서 700명에서 오전 예배, 저녁 예배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에도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된다. 평양 같은 대도시는 더욱 그 규모가 굉장하니 이는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도 부러워한다. 이게 우리가 근대화 대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10년대에도 미국과 영국이 부러워할 만하다. 이렇게 본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인들을 택하사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벌써부터 제주도와 북간도, 만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등지와 북경에 이르기까지 성교사들을 파송해서 활발하게 성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1913년입니다. 1913년부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계 성교하고 있는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여기서 적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에게 한국 교회는 어떠어떠하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에 잘한 것, 여덟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국 교회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다. 그런 데가 없었죠. 조선 당시에 특히 일제의 치하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일제가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거든요.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주민들을 사실은 처음 통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조선도 그렇게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의사와 또 사상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었다. 너무나 잘한 것이다. 교회 안에는 또 왕성한 활동력이 있어서 무기력한 백성들의 존재감을 일깨워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죽지 않는 영혼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을 영혼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왕성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껍데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제는 핍박하지만 일제가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못 죽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다. 이건 얼마나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분석학적으로 이승만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또 합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파와 정쟁을 다 떠나서 백성들이 일지단결할 수가 있었다.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네 번째, 교회는 국민들의 음란, 방탕, 마약 등의 정신쇄자를 치워주세요, 제 얼굴. 정신쇄자를 고쳐서 국민의 원기라고 표현했어요. 국민의 원기를 유지시켜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쓴다. 그 당시에 청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따라서 천황이나 정부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이래서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이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이것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덕성과 정의를 갖춘 성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한다.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본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나 성품이 훌륭한 성교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말할 것도 없죠. 그 많은 성교사님들의 그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그들을 본받은 제대로 된 성품의 국민들을 양성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기독교는 혁명사상의 풍조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혁명을 주창할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혁명을 외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여기서 혁명을 외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때는 일제 또는 조선이기 때문에 혁명을 외쳐야 마땅한 것이죠.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혁명사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해석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사상의 풍조를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바로 독립사상, 자유사상, 평등사상을 배양하는 곳이다. 한국교회는 장래에 혁명을 주창할 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특별히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미래의 능동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해야 할 바를 여기 여덟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지 마세요라고 정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기억하시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것을 정부나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만약에 조롱을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면 우리는 바로 경계를 해야 돼요. 교회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사수해야 할 하나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끌어모을 수 없는 왕성한 힘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은 죽여도 결코 죽일 수 없는 영혼을 믿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영혼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썩어지지 않을 그러한 영혼한 생명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것도 물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외쳐야 할 것이 영생이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 외쳐야 된다라고 지금 두 번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영혼을 믿는 그 힘에서 우리 왕성한 원동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독교인은 모두가 한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한 몸의 지체이자 한 집의 가족처럼 합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야 된다. 여러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지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심해야 된다. 이것은 일제, 천황, 정부, 다른 세력, 공산주의에 맞서서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교회가 합심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6.25 때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합심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연합예배에 모두가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 담배, 술, 마약, 음란, 부패 등 사회의 건강과 기운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풍조와 풍습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회의 윤리도덕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 아주 한국교회의 특이한 점이에요. 일본이나 다른 필리핀이나 이런 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런 윤리나 이런 도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장로직분이나 집사직분을 줄 때 술 먹는지 담배 피는지 다 검사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만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특별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길러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국민의 건강을 교회가 챙겨줬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전쟁 때도 그렇고 그 뒤에 나중에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이 산업화를 교회가 사실상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들 계속해서 마약이 계속해서 금방 와요. 청소년들 무슨 채널,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주문하면 마약 이런 것을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배달을 합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바로 배달을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배격하고 이런 풍조도, 풍섭들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 힘써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는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부모와 교회의 교육권을 사수해서 공교육이 잘못되었을 때 성적적 가치관에 입각한 대안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와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야 된다. 너무나 정확하죠?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13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써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오늘날의 우상은 뭐죠? 돈, 물질, 쾌락, 성, 마약 그리고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 연예인들 이런 거 보는 거 다 사실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뺏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원동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조선에 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러했듯이 한국교회는 최고의 도덕기준과 품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국민들을 길러내고 사회에 배출해야 한다. 이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선교사들이 정말 가장 최고의 미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꼭 조선에 왔어요. 조선에 와서 우리에게 보호를 보이고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혁명을 주창할 자들이 바로 한국교인들인데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유사상과 평등사상을 사회에 전파해야 된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을 의미하는 독립정신을 배양하는 곳이어야 한다. 독립이라는 것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독립은 그래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이분 일대는 일제시대지만 일제로부터의 독립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 책을 쓰신 다음에 몇 년 뒤에 한인 기독교회를 감리교로부터 독립시켜서 새로운 독립교단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한인 기독교회가 독립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떨어졌죠? 감리교회에서는 여학생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서 조선의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조선 노동자들의 후손들, 딸들이 있는데 조선이나 다를 바 없이 미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여아들을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키우면서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감리교 산하의 기독교회에서 여학생들을 안 받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래서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권리를 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켜서 이런 교회는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교회를 분리시켜서 독립교단을 만들고 거기에 여자 기숙사를 세우고 기독한인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지를 팔아서 인하대학교 세운 것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독립정신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이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깨달으신 바하고 한성 감옥에서부터 깨달으신 바하고 그것을 바로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과거의 어떤 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과의 178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등 자녀되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치를 다 밝히 가르쳤으니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사상, 자유사상을 얻게 되는 것은 과연 그 책이 진리를 가리키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만 보고 말씀 인용하시는 거죠.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터가, 루터가 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마틴 루터가 시작한 그 개신교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오늘날 구미 각국, 유럽과 미국이에요. 구미 각국의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하면 자유 문명의 시조라 칭함이 과연 적당하며 이러한 루터 선생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에요. 마침 이 모이는 때가 물론 원래는 9월이었다가 한 달이나 미뤄져서 이거 미뤄지는 것이 속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주의,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하셨던 그 개혁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크리스토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나중에 미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할 때 이 자유문명이 위태할 때 다시 한 번 종교개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너무나 놀라운 주제, 구절인데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27일 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성혁명을 막아낼 나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히 한국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파리올림픽이나 개막식 이런 거 보면서 전부 다 기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말을 못해요. 말하면 혐오예요. 혐오. 혐오. 말을 못해요. 내 친구, 영국에 있는 친구가 개막식을 보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보다가 놀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보다가 놀래서 껐대요. 깜짝 놀래서 개막식 보다가 자기 아이들 보니까. 일반인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양심하는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남자와 여자가 없다니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전 세계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요. 다 보고 있으면서 이 성혁명의 폐해를 다 겪고 있으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아직까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얘기하고 있을 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밀리언 우먼 컨퍼런스들, 미국에서 일어난 집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집회가 벌어지잖아요. 이 집회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성혁명의 풍파를 막아내는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있잖아요. 방파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파도를 여기서 일으키는 겁니다. 거룩한 파도를 여기 한국에서 일으켜주기를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어때요? 이 동성애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신앙은 우리보다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 그러죠? 거기는 차별건지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원조를 받거든요. 서구에서 원조를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단들도 다 독립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 나라부터, 나라가 독립하기 전부터 교회가 먼저 하와이에서 독립했는데 아프리카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말하면 우간다처럼 원조가 딱 끊겨요. 원조가 딱 끊겨요. 우간다가 그랬던 거잖아요. 용기를 내서 대통령부터 교회까지 전부 다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금지시켰더니 원조가 딱 끊겨서 아주 힘들어졌어요. 대한민국밖에 이걸 외칠 데가 없다. 우리가 이걸 외쳐주기만 하면 아프리카에서 소원을 들고 전부 다 환영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교회 횃불을 이끌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지금 와 있다. 10월 27일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다. 터닝포인트다. 역전의 시작이다. 역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한 10분 동안 견미단에 대해서 보고를 또 해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한인 기독교회입니다. 한인 기독교회 가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난 7월이죠. 7월에 제가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여기 와서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재정 부족이었잖아요. 3억 예산인데 2억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1억이 모자란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일 났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1억 모자란 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차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했던 것 때문에 가는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이런 아주 사소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하와이 아침에 도착했어요. 주일 날이에요. 주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으려고. 호놀룰루 해변가에 갔어요. 호놀룰루 해변가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첫 번째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플랜카드를 쫙 폈어요. 쫙 폈는데 그 해변가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어요? 그걸 쫙 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 겸미단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실을 쫓아서 이걸 보고 누가 뒤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누구냐고.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딱 뒤돌아보니까 아는 목사님인 겁니다. 바로 그 전 한인 기독교의 전 담임 목사님. 저는 신혼유행 때 하와이를 갔었거든요. 신혼유행 때 갔을 때 처음 뵈서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트루스 포럼이 가서 또 거기 인사 드렸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반갑지 않아요. 마침 그날 야외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그걸 펴고서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쪽에서 놀래고. 그쪽에서 놀래고. 저희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도 바닥에서 먹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차려주신 테이블에서 먹고 이게 너무 사소한 건데 너무 우리는 감기인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이런 기적들의 연속으로 있습니다. 너 참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우리 겸이단 53명을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진 볼까요? 무덤을 많이 찾아갔어요. 아까 대한민국 독립 역사의 뿌리가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독립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군들이죠. 사탕수수 밭에서 일해서 그 모은 몇 달러, 1달러, 2달러를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다 됐던 어디 다른 나라에 중국에도 있었고 러시아에도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하와이에서 낸 독립자금이 가장 컸어요. 가장 컸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넉넉한 상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5달러, 월급이 5달러인데 거기에서 쪼개고 쪼개서 내서 독립자금을 댔는데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독립자금의 60%를 하와이에서 왔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독립역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지에 찾아가서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기 이덕희 소장님 아시죠? 하와이 30년 다큐멘터리 듣고 책도 쓰신 분 그분의 강의를 듣고요. 굉장히 낮에는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또 기도회를 하고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죠. 53명이 정말 끈끈하게. 여기는 샘공 의원이에요. 샘공 의원실에 53명이 좁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이고 당신은 보수주의자인데 왜 민주당이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한 경험도 있었고요. 여기는 다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서구하신 마우날란이라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저기 2층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본토로 들어왔어요. 하버드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스톤으로 들어와서 여기 하버드대학교 안인데 하버드대학교 캠퍼스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래 살지는 않으셨지만 1년 정도 여기서 묵으셨을 때 있었던 집입니다. 이 집 그대로. 이 집이 지금 또 마침 한국 사람이 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지하를 민박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보스톤에 가시면 여기에서 묵을 수 있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묵었던 집에서 묵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리무스에 있는 유명한 필그림 기념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 이후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진 이후로 보시면 전부 다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 여신이랄까요? 이 여자의 형상.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희들의 사인이 되었는데 하늘에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1954년 8월 1일 이승만, President of South Korea. 이게 바로 건국전쟁 영화에서 나오는 바로 거기입니다. 뉴욕의 영웅의 협곡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수많은 미국에서 영웅으로 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행진을 하는데요. 퍼레이드를 하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라나이트로 전부 다 새겨놨어요. 이렇게 새겨놨는데 이걸 찾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찍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프린스톤으로 건너왔어요. 프린스톤으로 건너와서 프린스톤 대학교에 가면 이승만 렉처홀이라고 있습니다. 프린스톤을 졸업하신 한국인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총리도 여기 프린스톤 대학교 출신인데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현대가, 삼성가 이런 분들이 제기해서 돈을 모아서 렉처홀을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렉처홀을 여기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특히 요즘에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의 모든 대학 캠퍼스는 외부인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하마스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하마스 시위를. 대부분의 대학교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로비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진보라 해도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사실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딱 1년 전이죠. 하마스가 테러를 했잖아요. 테러를 한 다음에 반 이스라엘 정서가, 반 유대인 정서가 캠퍼스를 완전히 휩쓸고 다니면서 예전에 BLM, Black Lives Matter, 그 운동에 있었던 똑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친하마스, 반 이스라엘 운동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대학들은 거기에 굴복해서 이상한 정책들을 펼치지만 프린스턴 대학교는 그래도 유대인한테 돈을 많이 받았는지 이 시위대를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청년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 다 막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한인, 우리 어르신들, 분들이 이때가 또 주말이었어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닫혀있다. 그러면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주말이었던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인솔해 주셨던 어르신이 제니터라고 그러죠. 건물 관리인한테 뇌물을 주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말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청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일부러 이승만 레츠홀에 들어가서 이승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사진을 찍은 건 아마 최초이고 다음에도 겸연을 떠날 건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이 첫 번째 겸연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불을 주셨던 덕분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아시죠? 필라델피아의 제1차 한인회의를 열었던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이런 분들이 여기서 연극 극장인데요. 그때는 리틀 시애터였죠. 지금은 플레이즈 앤 플레이어즈라는 극장인데 여기에서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여기도 들어갔어요. 여기도 들어갔어요. 지금 사진은 안 나왔는데 여기도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마침 필라델피아 1919라는 뮤지컬 아시죠? 뮤지컬. 그 뮤지컬을 총감독하신 교수님이 마침 그때 필라델피아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연구하시느라고 이 연극위원회에 기부도 하고 그랬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팩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특히 이 극장에서는 동생애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성,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연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 극좌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이런 걸로 우리가 찾아왔다 그러면 문을 딱 걸어장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 안에서 그 교수님, 1919 필라델피아 뮤지컬을 총감독하신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여간 쓰고 왔습니다. 다시는 재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재현하지 못할 겸이단 1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디시즈로 넘어와서 여기서 아시는 헤리티지 재단 아시죠? 헤리티지 재단에서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링컨 메모리얼,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사전을 찍고 링컨 메모리얼 안에서도 투어를 하고 나서는 뭐 했겠어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중희 목사님이 통일광장 기도회 하는데 거기에 또 참석해서 특송도 하고요. 마지막 코스가 이제 바이블 뮤지엄, 워싱턴 DC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에 가서 견학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53명한테 가장 좋았던 견학지 1번이 뭐냐? 1, 2, 3, 4, 5, 6, 7, 8 순위를 매겼더니 여기가 1순이었습니다. 여기가 1순이었어요. 모든 이게 마지막 코스였는데 모든 2주간의 여정을 여기서 딱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 자유, 미국 자유의 근원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칭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체득을 한 겁니다. 53명의 전사들이 돼서 돌아왔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견학을 갑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다시는 애들 데리고 안 온다. 너무 힘들어서 오더라도 한 20명 데리고 오지. 50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모금도 안 되고. 돌아오는 날 이게 다 채워졌거든요. 정말 끝까지 가슴을, 심장을 아주 쪼그라들게 했는데 어찌됐든 다 채워졌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돌아와서 이 뒤에서 하나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견미록을 제가 편집을 했잖아요. 얘네들한테 이 글을 다 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것, 소감문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거 읽으면서 그 힘들었던 것들이 다 씻겨나갔어요. 다 씻겨나갔어요. 여러분도 읽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감동적이고 사람의 사상이, 사람의 생각이, 세계관이 이 2주 동안의 코스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이 중에는 53명 중에서 우리가 다 활동가들도 있지만 물론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 한강폭파, 독재자, 친일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온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고요. 그리고 사진첩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갈 건데 매년 2기, 3기로 갈 건데 이번 겨울에는 특별히 1.5기, 겸이단 1.5기라고 해서 특별히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생명, 우리 에스도에서도 생명 낙태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프로라이프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1월에 가는데 특히 1월 이 주간이 언제냐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에요. 거기에 또 그 주간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 행진, 생명 행진이 있습니다. March for Life.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을 위한 행진이죠. 그 행진에 우리가 다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켄터키로 넘어가서 켄터키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가 뭐냐 하면 창조 박물관입니다. 창조 박물관, 노아의 방주 그 역사도 잘 묘사를 해놨고 그 박물관에 가서 견학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11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네 가지 프로젝트, 글로벌 정치가, 글로벌 법률가,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엔조 설립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짰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프로라이프, 또 창조과학 이쪽으로 또 유명한 강사분들이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특히 홈스쿨을 하거나 아이들, 청소년들, 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특별히 이쪽으로 유망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약간 지원을 해서 보내주시면 정말 2주 만에 일꾼을 만들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어저께도 양화진 갔다고 했잖아요. 왜 갔냐 하면 1기 갔던 그 겸미단원들 중에 누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만난 건 아니고 결혼을 한 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모인 김에, 결혼식에 가는 김에 오전에 양화진에 가자 해서 양화진에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굉장히 끈끈한 전우들이 됐어요. 전우들이 돼서 이런 경험을 하여간 이런 채득할 수 있는 자유민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채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월 27일을 얘기해야 될 텐데 이 한국교회 핍박의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역사는 한국교회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 제게 결론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것이냐. 만약 한국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면, 인력으로 된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일제의 이러한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205쪽에 보면 한국교회를 보존하는,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이나 일본의 헌병이나 일본의 고문이 두렵지 않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한국인이 제일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한국인들끼리 서로 싸운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1027 모이려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 하나 하고 간다고. 아니, 한국 연합 예배를 들으러 간다는데 무슨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국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제일 두렵다. 한국교회에서 연합하기만 하면, 합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첫 번째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은 오히려 한국교회를 더욱 공급해 할 따름이니 이는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고 또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코로나 때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역사를 쓸 것이고 그렇게 막아서는 방파제에 넘어서서 이제는 거룩한 파도를 대한민국에서 일으켜서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내일. 내일이죠. 조금 있으면 5분 뒤에 오늘인데 사랑의 열매 본부에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 예배 때 200억, 200만 명이 모이잖아요.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200억을 모금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어요. 모금을 해서 사회,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살리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약, 건강 문제, 국민의 건강, 국민의 원규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해보자. 독립 때 그랬던 것처럼, 건국 때 그랬던 것처럼, 번영할 때, 산업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지금 성혁명에 주춤거리고 있는, 휘청거리고 있는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바로 세워보자고 해서 200억을 모으는데 벌써 100억이 모였어요. 벌써 100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100억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사랑의 열매에서 합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데 그 기자회견과 함께하셔서 기자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저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것 때문에 시위를 매주, 3월 1일부터 매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곤하다라는 투로 했더라고요. 조선일보에 대해 연합예배 강고도 했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 27일에 있을 그 집회가 기사들이 어떻게 이걸 써주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그 8가지 역할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잘 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재건을 책임을 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미국에서 DC에서 열리는 그 Million Women Conference 에스더스콜이라고 해서 에스더 같은 여성들 10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97년도에 남성들 100만 명이 모였던 것처럼 여성들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11월 대선을 위해서 또 미국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의 나라의 그 독립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건강해야지 한미동맹도 의미가 있어요. 한미동맹이 건강하려면 트럼프보다 헬스가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건강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 가치관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미동맹이 무슨 의미가? 한미동맹의 뿌리에는 한미신앙동맹이 있는데 신앙동맹이 있는데 그 뿌리가 만약에 망가져 있다면 어떤 한미동맹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바로 서야 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합예배를 20일 남겨놨습니다. 20일, 딱 지금 40일 철야 기도의 중간인데요. 이 집회를 밤낮없이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거의 밤을 새셨더라고요. 문자를 보니까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일꾼들이 부산에서도 한 10명 정도 파견되어 있고 사랑의 교회도 파견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골칸 방파지에서 오셨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남은 20일 동안 정말 허리근을 조여매고 다시 한 번 정말 거룩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또 대회 장소 이런 것들 정말 말하지 못하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모든 차질이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월 7일 사랑의 열매 본부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100억 기부 기자회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회복과 재건의 책임을 다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밀리언 우먼 집회에 함께하셔서 미국교회가 다시 한 번 신앙과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들어 한국교회와 함께 성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10월 27일 연합예배를 20일 남겨놓은 가운데 이 집회를 위해서 밤날 없이 준비하시는 모든 일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